만나면 좋은 친구, MBC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쓴 가계부가 일기가 되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100세의 김갑생 삼촌 100세 나이에도 여전히 책상과 벗하며 삶을 곱게 단장하고 계시는 김갑생 삼촌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0번째 맞이하는 가을아침 삼촌은 오늘도 책상 앞에 앉습니다. 주판이며 일기장, 스탠드가 정갈하게 놓여있는 책상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주판으로 샘을 한다는 김갑생 삼촌 그 반듯함이란 도저히 100세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삼촌 고향이 표선면 토산이라고 들었어요? 네, 표선면 토산 거기는 그 마을에는 예전에 학교가 없이 서당이 있었다면서요? 어린 시절엔 내가 표선면 토산에서 태어나신 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동중면 면장이랐습니다. 경원 안에 그땐 식당도 없고 여관도 오시나 우리 집이만 동중면 손님이 다 오면 율대가 오시나 우리 아버지가 손님을 청하는 집이니까 손청거리라고 해서 큰 집을 짓어서 경영 그 손님 오면 그 손청거리에서 손님을 청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보니 그게 서당이 되어서 손청거리가 삼촌 그러면 그 당시에는 토산이에 학교가 없었던 거만 씨? 학교가 없으니까 우리 손청거리가 널리니까 거기서 서당이라고 하면 하늘천 다시 한문 읽는디 오라 서당이네요 학교에 나니요 불안해 아이들은 줄지 사진디 난 아이들 뒤에 영하지만 선생이 아이들 코라 하늘천 따지하면 그 아이들도 하늘천 따지하면 난 하늘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가네들 걷는 대로 하늘천 따지 같이 공부하셨네 그 천지문을 다 가네들이 배우니까 나도 그거 글쓸중도 모르고 몰라도 익으면 처리로 헛구지 않냐 천지문까지 다 맨차 집에 아자도 이거지고 바티가도 이거지고 이거 집디다 천지문 낭독 때문에 큰 대회에 나가서 큰 상도 받으셨다고요? 나가 칠십 두설에 남군 체육관에서 큰 행사가 있으니깐 우리 동네 사림이 와네 아이고 봉헌이 어머니도 없어 거치강 남은 체육관에 간 행사 보게 하네 나가 거치 갔어 거치 가나니 아 간보나니 남은 놈만 체육관인가 한 간보니깐 저 남군 체육관이니깐 사림이 꽉 차고 헌하네 이제 그대하자네 영 밤신하네 이제 웃기 이 웃기 이제 김윤주의 난 선생이 조카님 조카님으랑 오늘 천지문 낭독 없어 아이고 나 드린때 해 난 거 며칠 전이라도 고름이라도 주지 깜짝이 익으십니까 걔는 김갑생이 불건 나 없어어양 가분한 아이고 난 가슴이 탕탕해 아이고 어떤 행 좋고 하다네 남은 놈 신능이리 김갑생 천재문 낭독 걔는 이제 할 수 없이 나갔죠 나갈 때까지도 가슴이 탕탕탕탕탕한지 그대간에 영대나 비산에 마이코를 딱 잡으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기십이 왈딱해요 기십이 답디가 오히려 금차 커질 않냐 금차 커다네 마이코를 잡으나는 그냥 기십이 아무 걱정도 없이 기십이 좋아하네 이젠 저 천재문 낭독하겠습니다 이네 이거 가느니깐 남군 싸름 다 아준드라보나니 좁게 오르면 알아듣지 못하거나 막 크게 하느 천 따지 가무연 누르라 김희사 그 체육관에서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한 다섯 녀석 썰썰에 서당에서 손천거리에서 이거란 걸 내가 일은 두 손에 관해 읽었어 우리 한 삼십자만 한번 해볼까 말 씨 나 이 글 지는 데까지 이 글 지는 데까지 한번 들어보게 천재문 낭독하겠습니다 하늘 천 따지 가무연 누르왕 지보 집조 너블론 개철로왕 난린돌론 천련 지울책 벨진 자숙 버륜연 버풀장 여섯 살 때 익힌 천재문을 지금도 줄줄 암송합니다 저녁이면 하루의 일가를 일기로 기록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스물둘에 만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때부터 썼다는 삼촌의 가계부는 일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돼 있을까요? 남편 돌아가보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진 다 가방 뚫으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는데 돈은 얻고 남편한테 돈 하도 써버린 난 그 53세 앞판에 57곳이 돈을 써버린 지난해 농협에 간 돈 100만원 빚에다 쓰다보는 돈이 어신한 그때부터 돈이 어신한 가계부를 쓴다 해서 어느 날은 어느 아이가 얼마나 운동화 사주고 음식을 공책 사주고 한 거 다 써버린 말자에는 틀린 것이 딱 맞으나 가계부 써가는 일기가 거짓나옵대다 오늘은 제산날 사후 다리형 다오란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은 꽃밭이 검질매고 방치원 청소하고 빨래빨래하고 오늘은 와 삼촌 일기 내용 듣다 보니까 제주에 계절도 있고 꽃도 있고 날씨도 있고 가족들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또 제주의 역사들이 또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대동화 전쟁 때 일본 사람이 너무 무정합니다 조선사람은 병정으로 걸어가면 무서운 곳으로만 앞장을 세우고 일본 사람은 병정으로 돌아오면 조선사람 뒷장을 세우고 경혜우난 조선사람은 병정으로 간 사람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물에서 죽은 물사들이신데 물에서 죽은 물사들이신데 땅에서 죽은 흑사들이신데 산에서 죽은 불사들이신데 산에서 죽은 불사들이신데 부모님네는 병정으로 나간 날로 식계허망 울망 남은 식구를 매경 살리려고 밭에 용시를 지어놓으면 일본 사람은 공출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편 김도웅 선생님께서도 그 히로시마 폭격 피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고 들었거든요 히로시마 간에 이제 사는디 이제 거기서 공부하던 어느 날 일본에 관한 상업고등학교에 붙어서 공부를 잘 해보나 상업고등학교에 관해 공부하는데 뭐 히로시마가 뭐 폭발 털어지고 뭐 어떤 거고 일본 말로 막 걷는 것과 공부 교실에서 들어줘도 이상하다 하네 학교 끝난 집 살아난디 히로시마를 왕본한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딱 새카맣게 다 가분하네 인혁 살아난 디도 젖지 못하난 전부 떼수정을 세여네 전부 떼수정을 세나네 어디쯤인가 생각해서 영 가단보난에 어른 여자 하나하고 남자 하나하고 어른들이 마주왔고 가운데 초콜렛 큰 애기 세대가 하나 나진 가만큼 간 것과 있어 경건한 아이고 이것이 우리 성님이고 이것이 우리 조캐로구나 얘네 이제 책가방으로 각구수증에 연필에 내어난 성님 일놈 쓰고 아주망 일놈 쓰고 개들 세개 기묵고 요시아 다가씨 해어난 조캐 일놈 써 일분선 안 나 일분 일분 써네 가반에 나네 그 다섯 시골 너벙 우는 거 그게 조선을 삼촌의 하루하루가 쌓여 제주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공출의 배고픔도 폭격을 피해 살아남아야 했던 참담함도 기록으로 남겨두었기에 역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바느질 일을 하며 자녀를 키워낸 김갑생 삼촌 삼남삼녀의 자녀는 어느새 54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삼촌 이제 올해로 백살 되셨어요 그 삼촌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촌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나 인생도 좋은 인생이지만 그런 총알터멍으로도 안이마장 살고 대동화전쟁 때도 이겨내 나가 살아온 거죠 저심이 죽어볼 거 아냐고 대동화전쟁도 나는 이긴 사람 사삼사 것도 나는 이긴 사람 나 이렇게 이렇게 노문경 아니어도 그냥 나대로 나는 이기명 살았다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험난했던 일제강점기와 사삼에도 살아남았기에 자신의 삶은 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김갑생 삼촌 내년 가을에도 또 그 이듬해에도 오래오래 삼촌의 일기를 보고 싶습니다 인생 고비고비마다 바느질로 매듭풀듯 삶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녹록치 않은 삶 속에서도 한복을 짓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깊고 있는 신이자 삼촌 바느질로 인생을 촘촘히 기워나가는 신이자 삼촌의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60여 년 늘 한결같습니다 옷을 입는 시간은 성직자가 마음을 닦는 시간처럼 고요하고 깊습니다 평생 옷 짓는 일을 해온 신이자 삼촌 삼촌은 어떻게 한복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삼촌 오랜 시간 한복집 하셔서 저는 혹시 어머님이 한복집을 하시나 생각했는데 어린 시절에는 방아깔집 딸이셨다면서요 어린 시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어린 어린 때 5살 때 기억이 해방되기 전에 우리 동네 멀방에 와서 군인들이 밥해 먹고 하는 걸 봤던 걸 겁도 없이 그 앞에 밥 먹는 걸 구경 갔던 적이 있어요 5살 때요? 5살 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남자 군인들이 밥을 먹는데 내가 가까우니까 거기 걸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을 막 나보고 먹으라고 하면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해방될 때 그때가 비양도 앞바다에 일본 군함이 아주 큰 군함이 있었는데 그게 미국서 나중에 미국서 폭발했다는 얘기가 삼촌이 그 현장에 계셨어요?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날 우리 사촌 오빠가 폭발을 맞아가지고 업어서 대립까지 피난 났었어요 이런 데 다 파편 튀어서 한림 전체가 불바다 됐지 그러다가 삼촌 삼촌의 집안이 또 사삼 때문에 큰 피해를 보셨다고 들었는데 일곱 살 때 사삼이 일어나더라고요 사삼이 이젠 얘기 들어보면 제주도 열두 지서 열두 지서 한꺼번에 폭도들이 와서 습격해가지고 지서의 지서장도 그냥 폭격 당하고 우리 형부가 그때 지서 주임으로 있을 때 죽창으로 막 찔림을 다녀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언니가 애기 삼남매 데리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병이 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병이 나니까 집안이 쑥 같았지 뭐 사삼은 잔인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홀로 되신 어머니가 운영하는 방학간 일을 도우며 10대를 보내던 신이자 삼촌 그때 운명처럼 다가온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재학원입니다 양재학원입니다 그 제주시에 살던 친구 하나가 양재학원 다닌다고 그래 그러니까 양재학원이 어떤 데인데 그러니까 이런 옷들 만들어서 입는 데라고 그러니까 저 어머니한테 이런 데 있다고 하니까 아유 그러면 거기 가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적극 추천해줘서 거기 그러면 학생들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됐나요? 숫자는 한 50명 됐을 거예요 빽빽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재단법 기록하고 그 재단법으로 재단해서 배우는 게 하여튼 재미있었어 나오신 다음에 삼촌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간 다음에는 그때 우리 오빠가 폐병으로 아팠어 예방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그때 동네 사람들이랑 아이고 저 희자 그냥 주면 안되겠다고 어디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육지로 가라고 그래서 그때 서울에 우리 부모님 딸이 있으니까 그걸로 먼저 갔지 삼촌이 가장 먼저 취직한 곳은 남대문시장의 양장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보조로 일을 하다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대구로 향하게 됩니다 대구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어떤 생활이었는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대구에서는 삼황직 앞에서 시다로 추직해가지고 그다음에 발전해서 원대시장 미두파 양장점 재봉사로 갔지 재봉사로 하면서 거기서 하다가 이제 친산동에 양장점을 차렸는데 손님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양장점이 원대시장에 가서 옷감을 떠다가 거기에서 이제 걸어두면 방직 아가씨들이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옷감을 골라서 맞추면 내가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한창 바쁜데 또 이제 밤에 또 배우러 다녀 칠성동 야간고등학교 재밌게 공부를 하는데 갔다 와서 잠 푹하게 피곤하게 자는데 도둑이 양장점에 도둑이 들어 버렸어 도둑이 들어가지고 옷감 다 가져갖고 이제 아무것도 없지 제주도에 편제니까 오빠가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여기서 양장점 차려진다고 그래서 그때 22살에 내려왔어 그러면 삼촌 그 당시에 한림에서 1호 양장점 하니까 삼촌이 1호 양장점인데 그때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 거기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온 다음에 이제 그 대구에 옷감 갔다가 장사하니까 그 옷감이 신기해서 그 옷감들을 많이 팔게 되더라고 그냥 뭐 쉴 틈 없이 계속 일했지 그냥 계속 일만 해진 것 같아 한림 최초의 양장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잠잘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기성복 시대에 접어들면서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삼촌은 또 하나의 도전에 나섭니다 양장 일해서 어떻게 한복으로 다시 전환하시게 되셨던 거죠? 이공자 선생님이라고 여성학원에서 한복을 배워주더라고 대주시 거기에서 한 1년 해가지고 한복을 출려고 했지 어떤 게 더 쉬워 말씀 쉬운 건 없어 양장도 좀 기술이 요하고 한복도 기술이 요 한복은 그 한 땀 한 땀이라는 게 있지 양장은 한 땀이 틀려도 옷이 돼 그러나 우리 한복은 한 땀이 틀리면 옷이 틀려버려 왜 그럴까요? 섬세해요 완전 한복에 완전 섬세 그러면 그렇게 삼촌이 한복집을 몇 년이나 하신 건가요? 한복집이 50살 50살 때부터 있구나 50살 때부터 한 30년 계속 지금 저 자리에서 30살 넘게 그 누구보다 배움에 대한 갈망이 컸던 신희자 삼촌 한복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70살 무렵 또 한 번 도전을 하게 됩니다 시와 그림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옛날부터 고통받고 나이 들으니까 옛날 게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게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에 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지금 막 그려지는 모양이다 왜 그렇게 쏟아붓지 않으면 옛날 생각하면 병이 날 것 같고 화가 나고 시를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시집까지 내 시였어요? 시집 제목이 뭐였는지 바느질 매듭 풀듯이 바느질 매듭 풀듯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바느질 매듭 푼다는 거는 옛날에 어머니가 눈이 어두니까 시를 막 길게 꿰어 그러면 길게 꿰다보면 고격지잖아 그러면 그걸 풀라고 그래 어머니 이거 여기는 안 풀려서 자르면 안 될까? 풀라고 그래 그거 꼭 풀어야 세상 살아가는데 풀면서 산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시다 한 편의 시다 그게 어머니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조금 현명하신 분 같네 그림 그리고 글 쓰시는 그 시간은 삼촌에게는 어떤 시간인가요? 세월을 엿구고 보내는 거 왜 그러냐면 허송세월 하고 싶지 않아서 허송세월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세상은 가까운 세상이잖아 바느질 매듭 풀듯 고통과 슬픔도 풀면서 살았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신이자 삼촌은 여전히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소중한 세상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담아님은